이놈은 또 풀렸네 염수가 풀려서 돌아다니네 이놈은 이놈 풀려서 돌아다니고 모녀가 이야 엄마왔네 새끼하고 애미하고 둘이 누워있네 더 더 쉬어 더 쉬어라 응 일어나네 봄동밥은 이제 꽃이 펴버리니까 염소들을 이제 살아먹으려고 했던데 우리가 다 채취해서 이제 다 야채박스 놓고 이런것들을 염소 먹으라고 염소들이 봄동도 안먹어요 이제 꽃이 막 길게 꽃이 펴버려 새끼가 아이고 잘잤나봐 안먹어 저봐 저건 순놈인가 봐 순놈이 풀렸네 이놈들 어 어미 따라다면서 풀 풀먹는 이제 배우는거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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